KDBS 우리들의 이야기 어느새 올해도 두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소망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J 홍주영의 감성 한 스푼이었습니다. 주영씨, 이제 우리 소개를 할까요?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하죠. 저희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73기 수습구원으로서 대미를 장식할 박상혁, 홍주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망 토크를 시작해 볼까요? 상혁씨, 상혁씨의 첫 번째 대학 로망은 무엇인가요? 음, 갑자기 물어보셔서 하나를 딱 꼽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혹시 주영씨는 있나요? 저는 동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모여서 과제도 하면서 서로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말 당연한 일인데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하나의 작지만 소중한 로망이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네요. 주영씨 말씀을 듣자마자 로망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요. 지금이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그런지 더더욱 간절해지는 로망입니다. 바로 동기들과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아, 술이라면 맥주나 소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영씨, 아니죠. 잔디밭에선 당연히 막걸리와 파전 아닌가요? 그러다가 파가 떨어지면 술 취한 척 옆에 잔디 몇 개 뽑아서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진심이신가요? 농담입니다, 주영씨. 그렇게 동기들과 술도 마시고 또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자체 휴강권도 쓰면서 당일치기로 동기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자랑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저는 동기들과 대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근데 흔히들 무박 1위를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날 저녁에 계획을 짜서 갔다 와서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네요. 와, 부럽습니다. 상혁씨는 벌써 로망 하나를 성취하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동기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게 정말 큰 로망이에요. 그리고 여행 속의 여행, 맛집 투어도 빠질 수 없죠. 주영씨, 뭘 좀 아시는데요? 그렇게 동기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집 투어도 하다가 좋은 사람과 마음이 맞으면 CC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만요, 주영씨.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주영씨는 혹시 CC 경험 있으신가요? 흐흐,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CC 이야기까지 나누고 나니 캠퍼스 로망들로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감정을 대변할 첫 번째 곡 듣고 올게요. 김준수의 피라펫. 한순간도 놓칠 순 없어. 너와 나 만들어갈 timeline. 시작해 우리만의 스토리로 꿈꿔왔던 시간들을 펼쳐 운명의 조각을 맞춰 그 문을 열어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뜨거운 체온을 느껴 Just smile on me tonight 약속했던 그 시간이 온 거야 So tell me your love, love, love me your love 그 이쁜 입에서 나오는 말 So tell me your love, love, love me your love 그 이쁜 목소리로 말해 I'm your Peter Pan My heart's called Peter Pan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magic spell I'm your Peter Pan My heart's called Peter Pan Just follow me It's like I'm your Peter Pan 이제는 나를 믿어 Count on me 널 완전히 막여도 돼 Hold you tight 그 순간 우리만의 paradise 눈 떠왔던 시간들을 펼쳐 운명의 조각을 맞춰 그 문을 열어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뜨거운 체온을 느껴 Just follow me tonight 약속했던 그 시간이 온 거야 So tell me your love, love, love me your love 그 이쁜 입에서 나오는 말 So tell me your love, love, love me your love 그 이쁜 목소리로 말해 I'm your Peter Pan My heart's called Peter Pan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magic spell I'm your Peter Pan My heart's called Peter Pan Just follow me It's like I'm your Peter Pan 이 세상의 슬픔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감정일까 너를 알고부터 슬픔 I forgot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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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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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Oh my God 그렇다면 좋아 너와 나 둘 사기에도 슬픈 감정은 영원히 없을 거야 You and I 변치 않는 내 확신은 You and I So tell me your love, love, love me your love 그 이쁜 입에서 나오는 말 So tell me your love, love, love me your love 그 이쁜 목소리로 말해 I'm your Peter Pan My heart's called Peter Pan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magic spell I'm your Peter Pan My heart's called Peter Pan Just follow me It's like I'm your Peter Pan I'm your Peter Pan My heart's called Peter Pan I'm your Peter Pan My heart's called Peter Pan 네 김준수의 Peter Pan이었습니다 노래 제목 Peter Pan이 두근두근이라는 뜻이잖아요 리드미컬한 노래라 신나면서도 설레는 감정에 맞게 심장소리를 표현한 사운드가 인상적입니다 김준수씨의 노래들을 참 좋아하는데 뮤지컬계에서 내공이 있으셔서 그런지 감미로우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가수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준수씨 가창력은 두말하면 아니 말하면 입이 아파요 저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곡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주영씨가 이 노래의 리듬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 저는 가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노래 도입부의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시작해 우리만의 스토리로 꿈꿔왔던 시간들을 펼쳐라는 가사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라디오를 함께 청취하고 계시는 학우 여러분들 모두 마음껏 꿈꿔왔던 시간들을 펼치시면서 로망을 성취하는 여러분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로망으로 대학 동기들과 어울리는 소소한 로망들을 나눠보았는데요 다음은 어떤 로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내돈내산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학생 하면 역시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학술정보원에서 근로장 학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소비를 했다면 지금은 제가 번, 제 돈으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제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운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죠 어렸을 때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쉽게 소비를 하지 못하고 간식 하나도 마음 놓고 사먹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는 상혁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어른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렉스 라이프를 누려보는 것이 로망이었습니다 상혁씨는 최근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내돈내산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최근에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프로를 하나 장만했는데요 화면이 커서 그런지 눈이 너무 편하고 영상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아이패드 프로라니 대단하신데요? 상혁씨도 플렉스 라이프를 즐기고 계시는군요 요즘 대학생에게 태블릿은 필수품이죠 그런데 정말 학업에 열중하기 위한 목적이 맞나요? 처음에 산 목적은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가 맞지만 솔직히 요즘은 유튜브를 보기 위해 장만이나 싶을 정도이긴 하네요 그럼 주영씨가 최근에 플렉스 한 건 뭔가요? 아 저는 솔직히 조금씩 여러 번 소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씩 써서 태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문예창작 전공 공부를 위해서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올해만 벌써 10개 가까운 작품을 감상한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의 소비가 쌓이다 보니 이제는 꽤 큰 지출이 된 것 같네요 그래도 매우 행복하답니다 아 공연 너무 좋죠 근데요 주영씨 주영씨도 정말로 전공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공연을 관람하신 것이 맞나요?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찐으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하하 맞습니다 저는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네 솔직히 그 부분을 내세워서 덕질을 합리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학업과 공연 덕질을 동시에 할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덕업일지 아닐까요? 공연을 마음껏 보러 다니는 것이 제 로망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이루고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하 그런 기쁜 뜻이 주영씨의 빅픽쳐였군요 그럼 혹시 주영씨가 그간 보셨던 공연들 중에 학우분들께 추천해 주실만한 공연 있으실까요? 아 있습니다 뮤지컬 엑스칼리버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창작 뮤지컬임에도 해외 대형 뮤지컬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웅장한 무대와 탄탄한 스토리 전율과 감동이 있는 넘버들이 짙은 여운을 남겨주더라고요 평범한 한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영웅의 서사를 통해 코로나 시국에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처럼 공연 보러 가시는 것이 로망이셨던 학우분들이 계신다면 관극을 통해 좋은 사람과 소중한 기억을 만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야 엑스칼리버를 관극하고 오셨군요 안 그래도 뮤지컬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주영씨한테서 추천을 받으니 꼭 한번 보러 가고 싶어지는 로망이 방금 하나 생겼네요 이어서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누구나 하나쯤은 가슴에 품은 최애가 있잖아요 수험생일 때는 마음 놓고 덕질을 하지 못했는데 대학생이 된 후에는 거리낌 없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로망을 이룬 것 같아요 주영씨는 가수나 배우 같이 좋아하시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주영씨의 최애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아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가수나 배우 말고 운동선수가 최애인데요 바로 지금 흘러나오는 이 곡을 평창올림픽에서 갈라 음악으로 쓰셨던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를 5년 동안 1편 단심으로 덕질 중입니다 준수하신 용무는 물론이고 발끝에서 음표를 창조해 내시는 음반 위에 황태자실 할까요? 거기다 성실함과 스윗함까지 역시 우리 문수대의 자랑이자 고려대학교의 자랑 준환 선수님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응원과 사랑을 전합니다 와 운동선수가 최애셨군요 대단하시죠 차준환 선배님 저도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선배님의 스케이팅 영상을 봤는데요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좋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런 선배님께서 우리 고려대학교에 계시다니 제가 다 흐뭇합니다 정말 팬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상혁씨 뭘 좀 아시는군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구슬 땀 흘리시는 모든 선수분들을 KDBS에서 응원합니다 이제 상혁씨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상혁씨도 최애 있으시죠? 어떤 분이실지 궁금해요 그럼요 저도 당연히 있죠 혹시 하구 여러분들은 최근까지 방영된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다양한 여자 댄스 크루가 참가해 미션과 배틀을 진행하면서 우승팀을 가르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SNS를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YGX 리정님의 영상을 보고 그분께 덕통사고를 세게 당해서 바로 입덕하게 되었답니다 고등학생 때는 시간과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대학생이 되어 나만의 시간과 자금이 생기면서 누군가를 마음껏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행복과 기쁨인 것 같습니다 최애 영상을 보면 저도 모르게 광대가 승천하고 힐링된달까요? 하구 여러분 공감하시죠? 아 200% 공감입니다 리정님이 최애셨군요 저도 리정님의 댄스 영상을 봤는데 진짜 춤을 너무 잘 추셔서 홀린듯이 감탄하면서 봤어요 반할 수밖에 없는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을 갖추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리정님과 준환 선수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분들이시네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가시는 두 분의 도전 정신을 운받고 싶어집니다 맞습니다 주영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꿈꿔왔던 로망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죠 혹시 하구 여러분들은 막연한 로망만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로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옮기시면 놀라운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입니다 해당 곡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0대는 다시는 없을 청춘이죠 여러분이 믿는다면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가슴속의 꿈에 가까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로망을 응원하며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 나 스무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믿을 수 없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구개를 끄덕였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아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마음속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듣고 오셨습니다. 위안과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곡이네요. 하, 어느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시간만 더 있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이 또 기대되는 법이죠.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하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꿈과 로망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DBS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홍주영, 박상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